네, 또 종목을 잘 보시는 장기환 이사와 함께 오늘도 시세포착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장기환 이사님 연결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의료기기 관련 줄 말씀하시는데요. 실적 매력을 겸비한 의료기기주. 지난번에 꽤 됐습니다만 사실은 덴티움 얘기하시고 나서 덴티움 같은 경우도 아주 꾸준히 잘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기업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기업인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클래시스. 여러분들께서 생소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작년에 12월 달에 스펙하고 같이 상장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 들어갔고 주가의 탄력성이 서세서세 생겨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의료장비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과의료기기가 발전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는 피부의료기기 이런 것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몇 개 회사, 머티라든가 하이로닉 몇 개 이런 회사들이 선두를 점유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은 클래시스는 자체 기술력,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 기술이라고 하는데 집속초음파, HIFU라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의료기기용, 병원에 납품하는 클래시스, 그리고 개인 에스테틱용 의료기기는 클루덤, 그리고 지난해 화장품 브랜드 미국 인수했죠. 스케덤. 이런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시장을 서세서세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싼 기계, 같은 가격과 같은 효능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전략이라든가 좀 더 나은 사용성 이런 걸 통해서 최근 들은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지금 10%뿐이 안 되지만 결국 10%라는 것은 결국 20%, 30%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성장률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이런 쪽의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에 진출하든가 이런 신흥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클래시스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품별로 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주로 병원에 납품하는 클래시스의 비중이 63%로 가장 높고 그 외에 에스테틱용 클루덤, 그리고 화장품 스케덤, 그리고 주목하는 것도 소모품이 25% 정도 수준을 하는데 이것도 병원용이 납품이 크면 클수록 소모품도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전세계 한 60여국에 판매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한 시장 한 시장이 서서서 이런 피부 미용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결국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최근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것은 기계가 잘 딱 해서 안착이 되면 소모품이라는 것은 한 기계당 계속해서 한 환자나 손님당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캐시카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덕분에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매출이 25% 영업이익이 24% 정도 증가를 예상하는데 이 회사를 보면 하나의 리스크 요인은 또 있죠. 좀 이제 여러분께서 주주 구성이나 이런 걸 살펴보시게 되면 주주에 대해서 대주주의 비중이 좀 약간 높은 거 88.5% 이렇게다 보니까 시장의 낮은 유동성은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되는데 거꾸로 올라갈 때는 또 물량 부담이 낮기 때문에 어떤 탄력성이나 변동성이 엄청 심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동안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장주기의 급등락을 연출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나 투자 전략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급하게 쫓아간다든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쫓아가는 가격보다는 이런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낮은 유동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저는 5,4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9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예요. 이름이 좀 생소하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으로 지난해 말에 올라온 회사입니다. 클래시스 말씀해 주셨어요.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